우리 민족의 가장 오래된 섬유 삼배 지금껏 금액을 이어온 것은 안악의 가냘픈 손이었다 날실과 씻씨를 오가며 숱한 밤을 보낸 우리네 안악들 안악의 외로움과 눈물이 스며있는 삼배에는 우리 민족의 애달픈 혼이 담겨 있다 안악들의 가냘픈 손에서 다시 손으로 이어져 전혀 변하지 않은 태초의 모습으로 천년 세월을 살아온 우리 옷 안동포 이젠 우리가 이어갈 때다 시대가 변하고 삶이 바뀌고 옛것이 점점 사라져가는 지금 천년 혼의 맥은 이어질까 심의 맥은 이어질까 아기의 일을 위해 한글자막 by 박진희